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특정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식간에 정보를 차단한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차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일들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옮기는 그런 기관과 단체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더 자주 외부 검열이 없더라도 자기 검열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1월 21일자 동아일보의 베이징 특파원을 잇는 김기용 기자는 안면 인식 기술의 천국 중국 하이테크 전체주의 논란이라는 제법 긴 기사를 올렸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한 단면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핵심을 간추려서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기용 기자의 특파원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산둥승의 세계 관광지인 타이산을 찾았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한 뒤에 입구 근처에서 줄을 썼습니다. 수십 분을 기다려도 좀처럼 줄이 줄을 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도 유명한 곳이고 늘 사람이 붐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단순 검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 차례가 되면 관리원들에게 신문증을 꺼내주고 개표교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면 인식 기계가 특정인 얼굴을 인식하고 이것이 신문증 속 얼굴과 일치해야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중국 당국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모니터의 얼굴을 내밀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이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감시체계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다 폐쇄해로 CCTV 대수가 가장 많은 사회주의 특유의 강력한 정부 통제와 결합되어서 중국을 완벽한 빅브라드 국가로 만들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개인의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는 것에 대한 반발 또한 상당합니다. 남부 광둥성 둥광의 공중화장실에는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된 화장지 지급 장치가 있습니다. 안면 인식기에 얼굴을 인식해야 휴지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저장성의 황제우의 한 실버타운에서도 노인의 음식값을 얼굴로 집어넣어 안면 인식 결제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안면 인식 기계를 통과하면 체온정보 그리고 개인 고유번호 등이 순식간에 기록됩니다. 지문, 동선정보 노출을 넘어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중국인이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2018년 콩스크지와 군중 속에서 특정 인물의 나이, 성별, 인종을 구별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대대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사회 안전만 구축이란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안면 인식 체계의 확산이 권력자의 장기 집권에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공안부 주도로 14억 중국인 얼굴을 3초 안에 90% 이상의 정확도로 식별한 체계를 이미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테크,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리사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QR코드 등록이 개인정보의 노출과 동선 노출 그리고 권력기관에 의한 악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견과 이런 기술의 실행은 모두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그런 실험을 거친 이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도 궁극적으로 정치 권력에 의한 악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중국식 체제와 통제 기술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국은 현재의 정치 세력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함이나 이익에 관심을 가진 기업체들은 중국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이미 1월 21일 날 티머니가 우위 신설 경전철에 안면 인식 결제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기술을 왜 도입해야 하는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청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아예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모초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면 인식 결제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충분히 작동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노출이나 통제사회의 도래나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악용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익보다 그런 관심사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중국의 실험을 이미 거친 중국에서 충분한 그런 현장적용을 거친 중국발 통제기술 중국발 국민을 감독하는 감독기술 중국발 국민을 관리하는 관리기술의 도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치 세력들 또한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관리하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합리화할 것이고 그리고 사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만든 거대한 질서 속에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만든 질서 속에 전 세계가 그냥 빨려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른바 디지털 파시즘, 디지털 전체주의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관찰한 바가 있는 반자유주의 흐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각한 시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시민을 옥죄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